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수리는 주로 산골짜기 물이 흘러가는 계곡 주변 낙엽이 떨어져서 썩은 부엽토 흙에 주로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수리도 나물로 먹고 또 약용으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양맹은 독활이라고 합니다. 흔히 땅두릎을 양맹으로 독활이라고 하는데 어수리도 독활이라고 부릅니다. 땅두릎이 없을 때는 어수리를 대용약재로도 활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맛은 맵고 쓰고 달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신경안정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 잠을 못자고 할 때 불면증 그런데 좋고요. 또 머리와 몸이 쑤시고 아프고 할 때 또 열이 날 때 허리와 무릎 통증에도 약으로 쓰고 또 중풍이나 신경통, 어지러움증 또 피부 가려움증 등에도 약으로 씁니다. 어수리는 특히 향이 좋은 나물인데요.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해서 어수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어떤 임금님은 어수리나물이 수라상에 오르지 않으면 수라를 드시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향이라던가 맛이 뛰어난 나물입니다. 생으로 쌈을 싸먹어도 좋고 또 삼겹살 같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어수리 잎에 싸서 먹으면 향긋한 향과 돼지고기 특유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냅니다. 어수리는 장아찌나 김치 또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같은 경우에는 어수리로 나물밥 만들어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곤드레나물밥이 유명해지면서 모두들 곤드레나물밥 먹으려고 법호표 뽑아서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곤드레나물밥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수리로 나물밥을 지으면 그 향이라던가 맛이 정말 곤드레나물밥 같은 경우에는 명암도 못 내밀 정도로 향기롭고 맛있는 나물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수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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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